자무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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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있었어 눈먼 돈 잘못 먹으면 탈락 꺼 꺼 꺼 꺼 꺼 왜 갑자기 여권이 말소가 된거죠? 사업 제안을 좀 할까 하는데 나도 자무식이 왜 우리 고개를 불렀는지 모른다고 구식이 형 한국 주령이 돌려포회장 자무식이 새꺼 회장골? 이 새끼 넌 넌 절대 포기 못한다 사업은 이 새끼 넌 이 새끼 넌 이 새끼 넌 한글자막 by 한효정